신 브랜드 개발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건 이미 우리 디자인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에세이 그룹의 디자인이 올드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디자이너도 외부에서 스카우트하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죄 아니라 당장 답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일단 저희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브랜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게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에세이 그룹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매출 증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생각해보시고 빠른 시일 내로 결정하시죠. 매출 증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사업이란 게 도박과도 같은 거니까요. 투자도 도박입니다. 타이밍이 필수라는 얘기죠. 어떡하시겠습니까? 안 돼. 투자사로 들어와놓고 직접 신제품을 개발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야. 결국 우리 회사를 서서히 먹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절대 안 돼. 새 팀을 만들어도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쪽에서 신설하는 건 있을 수 없어. 저도 반대했는데 좋은 방향으로 보면 투자사가 신제품 개발까지 하겠다는 건 그만큼 우리 회사의 총력을 쏟겠다는 거예요. 신제품 개발과 출시해드는 모든 비용과 리스크까지 감당하겠다고 제안을 했으니까 실패를 해도 저희가 손해볼 일은 없잖아요.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새로운 팀을 만들겠다는데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없기는. 서유라를 왜 디자인팀으로 스카우트했는데. 아직 숫자로 보여줄 만한 확실한 성과물이 없잖아요. 그렇담 이번에 확실히 보여주면 되겠구나. 개발팀 신설하는 데 합의하는 조건으로 개발팀 팀장은 서유라한테 맡기겠다고 요구해. 외부에서 디자이너를 데려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막으라는 거야. 개발만큼 우리가 해야 돼. 투자 좀 한답시고 좌지 유지하면서 멋대로 구는 꼴 난 못 봐. 유수연 하나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양보했어. 당장 반대하기보단 형식적이라도 디자이너를 만나보고 나서 모든 빌미를 잡아서 거절하는 게 명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